옆모습에서 봤을 때 콧등 위로 올라온 매부리 코랑 또 비대칭이 조금 심하게 보일 수도 있는 짝짝이 눈이 제가 가장 콤플렉스였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눈이나 코 같은 경우에는 뭐 붓기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많이 없었는데 안면윤곽은 아무래도 턱 관련된 수술이다 보니까 여기는 통증도 좀 심했고 붓기도 많이 심했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금방 괜찮아져서 잘 회복됐던 것 같아요. 구독! 그 전에도 눈 쌍꺼풀이 있었고 코도 나름 괜찮았었는데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부분이 얼굴형인데요. 얼굴형이 정말 완전 눈에 띄게 되게 달라졌고 자연스러워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 DA성형외과에서 성형한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분들께서 수술을 하고 난 후 보니까 정말 잘 됐고 아무래도 원장님하고 처음에 상담했을 때도 많이 저한테 도움 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안심도 되고 해서 그래서 DA성형외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처음 하다 보면 많이 무서울 수도 있는데 DA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마취 시스템도 되게 잘 돼 있고 사후 관리도 되게 잘 해주셔서 믿고 그냥 맡기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 콤플렉스가 있다 하면 저도 DA성형외과에서 성형을 하면서 많이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콤플렉스를 개선하고 싶으면 하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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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